자 제가 바로 이어서 띄워드릴 곡은 발매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제목은 목년이라는 노래인데요. 오늘 이 날씨와 함께 즐기기 너무 좋은 노래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죠? 와 순창은 제가 오늘 처음 제 기억으로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첫 느낌이 에너지가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번 무대도 지금처럼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지막 곡 목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말이라도 한번 해볼 것은 스토리 스토리 우리 인연인가? 목날 지성 눈에 한번 담아본 그대 그 지구로 인연 전부인가요? 하얀 봄ielen 꿈경처럼 하얀 봄ξ이颐 공년처럼 빈 eraserING confusれ 일 따라 멀어져간 그대 하늘 뒤 속에 이젠 해낼 수 없네요 아니란 것도 하나요 해가 반겨 둔 문련이 피어 그대 모습이 맞아요 하얀 봄이 아픈 눈처럼 이 너리나 아시랑이 웃을 길 따라 멀어져간 그대 하늘 뒤 속에 이젠 해낼 수 없네요 아니란 것도 하나요 해가 반겨 둔 문련이 피면 그대 모습이 맞아요 그대 모습이 맞아요 이 너리나 We Are You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우리 예슬이 노래 잘하죠 예 강예슬 양이었습니다 이번엔...